어머니 제가 감자라도 좀 깎을까요? 그러든가 너 가을에 식 올리기로 했다면서? 윤재도 그러지? 오빠한테는 아직 말 못 했어요. 내일 좀 얘기해 보려고요. 근데 너 왜 그렇게 윤재랑 결혼을 서두르는 거니? 저희 엄마도 빨리 했으면 바라시고 아버님도 빨리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아니 어른들이 뭐라든 지금 윤재가 본부장이 되니만이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꼭 그렇게 결혼을 서둘러야겠어? 넌 항상 보면 꼭 네 생각밖에 안 하더라. 그나저나 결혼 자금은 준비해두고 결혼 얘기하는 거야? 혼수할 돈은 있어? 네 조금 모아둔 건 있어요. 조금이라고 해봤자 그게 얼마나 되겠어? 윤재 방 하나 제대로 채우겠어? 아휴 됐다. 이런 얘기해서 뭐 하겠어. 제가 할게요 어머니. 아휴 내가 할 테니까 넌 나가 있어.